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입성을 놓고 한때 경쟁을 벌였던 대통령 후보였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서실장을 지낸 문저인 새 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장기판 옆에서 훈수를 들기 위해 장기판만 들여다보다가 훈수처럼 말문을 연 훈수꾼처럼 드디어 훈수를 들었다 그러나 그 훈수가 그래도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불행을 없애야 하겠다는 훈수가 아니라 제 편의 지지나 받으려는 듯한 옹절한 훈수여서 실망을 금치 못하게 했다 세월호 사건을 광주 민주항쟁에 빗대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의 그런 지적은 한국의 현실을 훨씬 빗나간 지적인 것 같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까지 지낸 비중 있는 한국의 정치인이라면 그런 경솔한 비유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따져보면 될 것이다 이 세월호 사건의 본질적 잘못은 비단 현 정권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 또 그 이전의 정권에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한국의 근본적인 부자리를 척결하지 못했던 현실 속에서는 어느 정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 그래서 말인데 만일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문재인 의원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궁금해진다 그렇지 않고 만일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군의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궁금해진다 지금 세월호 참사는 남의 불행이 아니다 총체적 부자리에 무관심하게 살아온 모든 한국 국민들 또 이런 부자리에 과감하게 맞서지 못했던 언론들 또 부자리와 함께 춤추며 부하 내동한 정치권 모두의 불행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 모두가 죄인인 주제에 마치 자기만은 아닌 것처럼 어느 한편의 돌을 던지기에 여념들이 없다 미국에도 9.11 테러라는 엄청난 불행이 있었다 이 참사에서는 세월호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신적 재건의 힘을 모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중 있는 정치인조차 치절한 훈수나 두고 있으니 곳곳에서 제 입맛대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성경의 한 구절처럼 과연 저 여인의 돌을 던질 죄 없는 사람이 한국 어느 구석에 존재하고 있을까 으로 인상시장에 두고 있으니 부터 공격적으로 지급을 말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